쑤슈이 가족의 소망 한 페이지 아름다운 행복의 그림을 그려나가다 희망이 피어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쑤슈이네 사랑의 마음으로 꽃피우는 희망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다 연꽃마을 효자 스님, 각현 스님 빛나는 희망에너지를 만나다 절망을 딛고 일어난 아름다운 도전기 제가 그 시련 하나하나를 이겨내 막 가며 극복해가면서 순간순간들의 희망을 느껴왔습니다 열혈 청춘, 꿈을 향한 질주, 신홍규 다큐멘터리 희망, 6월 5일 오후 2시 3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